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한 제가 써드린 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죠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놓은 신학적이면서 목회적인 또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음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외부 사람에게 소송을 내걸고 그렇게 문제를 시끄럽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부한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 공동체 안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해결책, 교회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놀라운 신학적인 해결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거 흠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진정한 거룩을 본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전인한 것을 강조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영적 감수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만큼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번째 사도 바울의 키를 들 수 있다면 연보의 원리입니다 이 연보의 원리인데 이 연보의 원리는 본래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다음번에 제가 고린도 후서 8장을 말씀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보의 원리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사상입니다 성육신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여러분도 철저하게 낮아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약함을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당신 스스로가 강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철저하게 약해지셨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사상 낮아지시는 이 사상을 본받고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낸 원리가 주의 만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만찬이죠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에도 오늘 우리처럼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예배 중에 갔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공동식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식사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예배 시간이 있으면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떡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 특별히 다른 문제 없이 먼저 온 사람들 주로 그들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자게 먹을 것을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주로 노예들이고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일을 마치고 공동식사 자리에 가면 또 저녁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작은 애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먼저 자기가 갖고 온 것들 다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공동식사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의 남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바울이 듣고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지 말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한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한 공동체입니다 부자들도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러한 불평등과 차등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바울의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언급하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만찬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사도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억하면서 함부로 떡과 잔을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을 신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예배 중에 성만찬 예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진정으로 거룩한 성전다움을 유지하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산적한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를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했던 사도마울의 신학과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지혜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직복음 우직믿음 cts